콘서트는 사실 야근이나 이런 일 때문에 저희 공연을 보러 오지 못하시는 분들과 이런 공연을 잘 즐기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하는 공연 그리고 또 그런 야근하시는 직장인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시작된 공연이에요. 오늘 어떻게 저희가 좀 응원이 됐는지 힘이 됐나요 저희가? 네! 감사합니다. 주연에도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이 이제 26회? 네 26회 벌써 26군데 회사나 27회구나 벌써 어제 26회째를 했고 하니까 사실 처음에는 좀 그냥 호기심에 재미에 시작한 건데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응원을 해주시니까 저희도 좀 가능한 올해 한번 해보고 싶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CD도 많이 사주시고요. 저희의 계속 이렇게 사실 CD 파는 돈 이것만 받고 다니는 거잖아요.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 응원 많이 해주시고 하면 저희가 계속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저기 궁금한 게 있는데 제 아이디 계속 넣어서 트위터에 맨션 계속 주고받던 분들이 대체 누구신가요? 저 분이랑 또 여자분 한 분 계셨던 것 같은데 나도? 네 네 아우 되게 트위터로 엄청난 로비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계속 이름이 눈에 밟혀가지고 이번에 선택을 했었거든요. 두 분이셨구나. 네 네 저희 이제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고 또 이제 불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행사하기 좀 있을 테니까요. 마지막 곡은 녹탑방에서 란 노래 다 같이 부르면 좋을 것 같아서 음 감사합니다.